박수현 씨는 뭐 모으는 거 없어요? 저는 예전에는 없었는데 포토카드라고 요즘에는 앨범에 오 들어있는 거야 일정한 사이즈의 포토카드라는 게 멤버가 약간 명함 사이즈죠 맞아 맞아 다른 분들은 제 나이 되면 폐물함을 보통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그냥 박스에다가 폐물 대신에 아이들 사진을 포토카드를 모아서 제가 방송 11층에서 하고 8시에 끝나면 제가 12층으로 올라가서 그 피디님 자리에서 피디님들한테 얘기하고 지금 눈 돌아가고 보니까 눈 돌아갔어요 아이돌을 좋아하다 못해 아이돌 포토카드 도형이 좀 있으신 거니까 아 도벽이라뇨 아 도벽이라뇨 아니 너어랑 안 맞았잖아요 아니 근데 몇분들한테는 그냥 제가 가져가겠다고 말씀을 들려가지고 그냥 몇 분은 아시고 근데 그분들 거 외에도 혹시 없으면 저는 그 옆에 자리도 한 번씩 봐서 가져온 것들이 몇 개 있긴 한데 피디님들 오늘 다 보시는 거 아니에요? 저희도 작가 4명 이렇게 했으면 여기도 좀 걷어드릴까요? 네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저희 것도 좀 이렇게 삼삼오오 모아서 저 드려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해드릴 거라고는 아까 그 팬티 세트 반납하고 저 그냥 포토카드로 아 포토카드로 그걸로 받을게요 매주 걷어서 드릴게요 저희가 감사합니다 에라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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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